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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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누나 진짜 챙겨도 돼요? 미성년자 한 명 있어. 100원, 100원. 억세, 억세. 애들이 너무 억세. 나 어떻게 욕했어. 죄송합니다. 난 아이들이랑 방송 못 하겠네. 이거 너무 편한데 나 혼자 이렇게 해놔도 돼요? 컷트, 컷트. 어? 예! 무서워요!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꿈에서 2번을 봤거든요. 왜 저래? 왜 저래? 왜 트는 거야? 뭔지 한번 볼까? 오케이, 오케이. 와, 나 진짜 엄청 숨어 다녀야겠다. 모자가 걸렸어, 어떡해. 뭐야? 이거 뭐야? 꽃이네? 이거 꽃 머리에 달아야 돼요? 부신 약간 이상한 기분이 머리도 탔지 않아요? 내 카트는, 내 카트는. 어? 어? 아? 나이스, 나이스 카트. 아, 싸매나. 아이, 얌생이처럼. 컷트, 컷트. 어? 아, 얌생이처럼. 아, 얌생이. 손에, 갈아입니. 잠시만. 제 이야기, 아, 얌생이. 고마워. 음. 저는 여포 스타일은 아니어서 두세 드라기가 잘 안 돼요 미성년자 5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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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믹서기 멤버들 믹서기를 사오라고 얘들아 내가 믹서기 가져갈게 자 이거 토스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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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토스트기? 우승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토스트기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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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을 차서 발을 빠르게 하면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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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세이야 내 믹서기 가져간다 이제 뒤에서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여기 한번 뭐 찍겠지? 아 머리가 좋은데? 오케이 오늘 1등 놀아봐도 되겠어 네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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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뿅 뿅 뿅 뿅 뿅 뿅 이제 보급 상자예요, 보급 상자. 어? 이제 보급 상자예요, 보급 상자. 아, 뭐야? 아, 뭐야? 아, 이건 또 뭐야? V LIVE 10분 진행권. V LIVE를 통해 10분간 이력으로. 아쉬워. 사우노 플레이어가 우니 라이브 미션 시작. 승강 부적 상태입니다. 우니 라이브 미션 시작. 승강 부적 상태입니다. 우리 알아와, 안녕. 나 왜 정신이 없지? 이제 원하는 걸 담을 수 있는데 뭐를 더 담을까요? 아, 어떻게 다... 다... 어, 차도... 아... 오늘 일단은 좀 카트를 잘 숨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좀 찍고. 어, 카트! 100원, 100원! 100원만 있으면 다닌다. 차가다. 자, 저 카트 찾았습니다! 참 카트. 원래 카트랑 바구니랑 비슷한 거 알죠? 그래도 안 돼요? 비슷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